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포즈입니다 컴퓨이 UI가 0.3.29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컴퓨이 UI는 보통 2주 간격으로 정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신규 모델 지원과 샘플러 추가 그리고 코어 엔진 최적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조금 늦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컴퓨이 UI 0.3.29 업데이트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하이드림 i1이라는 새로운 T2i 모델이 컴퓨이 UI에 정식으로 추가되었습니다 하이드림은 170억 파라미터 규모의 오픈소스 모델로 포토리얼리즘부터 일러스트, 애니메이션 스타일까지 폭넓은 이미지 생성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텍스트 프롬프트 해석 능력이 뛰어나 다양한 스타일을 높은 품질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한 하이드림은 MIT 라이선스로 공개되어 대인용, 연구용, 상업용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젠 리벌과 DPG 벤치마크에서는 플러스 원 대부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해로 평가에서도 리뷰 이미지를 상해하는 품질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리더보드 1위는 GPT-4입니다만 이는 최근 인기에 따라 밈처럼 형성된 투표 결과로 리더보드 시스템상 실종의 예외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성능 비교에서는 하이드림이나 플러스처럼 실제 이미지 생성 모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욱 정확합니다 하이드림 모델은 풀, 앱, 펜스트의 세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 버전은 최소 35GB 이상의 VRAM이 필요합니다 대부 버전은 품질과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버전이며 최소 16GB 이상의 VRAM이 필요합니다 패스트 버전 또한 최소 16GB 이상의 VRAM이 필요합니다 RTS3060처럼 VRAM이 12GB인 경우 공식 모델보다는 GDUF나 NF4 같은 정량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모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델과 텍스트 인코더를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총 4종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텍스트 인코딩용 T5XX 이외에도 RAMA 3.1 기반 인코더까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평소에 플러스 모델을 사용하신 분들은 클립L, 클립G, T5XX 1.1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하이디림처럼 고사양 모델을 처음 접하시는 경우에는 모든 인코더를 새로 다운로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메타의 RAMA 3.1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운로드 하셔야 하니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워크플로우를 열어보면 하이디림 모델에 맞춰 새로 추가된 쿼드로플 클립 텍스트 인코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스템 부담이 큰 모델인데 텍스트 인코더는 FP8 형식으로 로드할 수 있으며 RTS 304 환경에서는 NF4나 Q4 양자화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양자화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던 분들은 커스텀 로드를 설치해야 하는데 gguf 파일을 사용하시려면 컴퓨어의 gguf 커스텀 로드를 설치해야 하고 nf4 파일을 사용하시려면 nf4 이식을 위한 커스텀 로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nf4 파일은 영상 설명란에 기재해 두었으며 디퓨션 모델 폴더에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실 때는 구분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수정해서 저장하셔야 합니다 양자화 파일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면 nf4 와 q4 km은 비슷한 수준의 양자화 파일인데 nf4가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vdm이 12gb일 경우엔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vdm이 16gb 이상 환경일 경우에는 qcxk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rtx 4090 이상급이라면 fp8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bf16은 메모리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nf4 모델을 생성할 경우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 번 더 생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알리바가 완 2.1에서 발표된 1st frame, last frame 및 환 컨트롤, 환 임페인트 모드를 컴퓨어에서 공식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flf2v는 vidim이나 ldmvfi처럼 그 키프레임 사이를 비전 기반으로 보관해 부드러운 전원을 제공하며 완 2.1만의 독자적 샘플링 전략으로 더욱 자연스러운 모션을 구현합니다 flf2v는 현재 14v 모델만 공개되어 있으며 rtx 3060에서도 fp8 설정으로 문제없이 구동됩니다 flf2v를 사용하려면 먼저 one-video-rapper와 kj-node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자이에서 제공하는 워크플로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 영상이 아니므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살펴보면 비디오 엔코더 부분에서 클립 엔코더를 XLM 로베타를 사용했는데 이 클립 엔코더는 가부어 텍스트와 이미지 미칭용으로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리스전을 반드시 파일과 맞게 fb16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히자이 허깅 페이스에서도 fb32도 제공하므로 vram과 시스템 램이 충분할 경우엔 fb32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스전을 그에 맞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로드 디바이스에서 오프로드 디바이스로 선택하는 것은 저의 vram이 부족함으로 시스템 메모리로 정시키려고 선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델 로딩 부분인데 one-video 모델 로더에서 터치 컴파일과 vram 매니지먼트를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은 블록스업과 vram 매니지먼트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모델은 다운로드 받은 ff2v fp8 모델을 선택하시고 베이스 프리스전을 fp16으로 선택하세요 양자화는 파일과 똑같은 fp8로 선택하시면 되고 로드 디바이스도 오프로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텐션 모드는 세이즈 어텐션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생성 속도에 도움이 됩니다 one-video t5 텍스트 인코더 노드에서 프리스전을 fp32와 bf16만 지원하므로 bf16 모델로 적용하시고 로드 디바이스를 오프로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ne-video 샘플러인데 크게 수정할 것은 없고 티켓이만 적용하면 됩니다 one-video 샘플러 모델은 펜이, 텍스트, 오픈포즈, MLSD 등 다양한 조건을 이용해 프레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페인트 모델은 첫 프레임과 끝 프레임의 중간 프레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즉 컨트롤 모델은 컨트롤렛을 이용하여 스타일 및 구도를 조절할 수 있고 인페인트 모델은 중간 프레임의 새로운 스타일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공식 워크플로우는 브라우스 템플릿의 비디오 카테로미를 선택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컨트롤 모델과 인페인트 모델 모두 디퓨전 모델 로드로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모델 저장하실 때 반드시 디퓨전 모델 폴더에 저장하셔야 합니다 영상 후반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워크플로우 템플릿이 개선되면서 향후 추가되는 모델 혹은 최신 버전에 맞게 워크플로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니 관련 워크플로우를 찾으러 다니는 수고가 줄어든 셈입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한 컨트롤 모델을 사용했을 때 프리프로세서의 로드 이미지를 웹피 파일로 인식시켜야 캐닛 또는 오픈 포즈 등이 갠식됩니다 인페인트 모델을 사용했을 때엔 정확한 장면 전환을 위해 프롬프트 조정이 자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FLF2V 모델과 인페인트 모델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첫 프레임과 마지막 프레임을 입력하지만 목적과 결과물이 다릅니다 FLF2V는 프레임 보관을 지원하는 모델이며 인페인트는 특정 영역을 수정하는 모델입니다 따라서 목적에 따라 정확한 노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3G 작업에 사용되는 복셀 트렛이라는 새로운 노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복셀은 3차원 공간을 아주 작은 정면체 단위로 나눈 데이터 구조로 의미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D 이미지에서 픽셀이 평면을 구성하듯 복셀은 도피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메시는 삼각형이나 사각형 같은 플리곤틸로 이루어진 3D 표면 구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노드는 복셀 데이터를 메시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임계 값을 기준으로 하는 베이직 방식만 지원되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서페이스넷 알고리즘이 추가되어 더욱 정교한 메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서페이스넷은 학습 기반으로 작정해서 더 디테일한 메시를 만들어주지만 계산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베이직의 경우엔 속도가 빠르지만 구조가 단순한 메시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빠른 미리 보기용으로는 베이직, 최종 품질을 확인할 때는 서페이스넷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노드는 0.3.27에서 추가된 후니안 3D 브리트 워크플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시대성플로는 기존의 노이즈 예측 방식 대신 이미지 디테일을 직접 예측해 복원하는 새로운 기법입니다 스테이블 디피전은 노이즈 추가, 디테일 형성, 최종 디테일 완성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시드2는 2단계에서, 시드3는 3단계에서 동작해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내부적으로는 sdsolver가 많은 스텝을 거쳐 디노이증을 수행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을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시드 샘플러는 데이터를 예측한 구조이므로 비전 sd 샘플러보다 속도가 느린 것이 단점입니다 참고로 샘플러 커스텀 노드에서 시그마 스킬을 이용해 시드2와 시드3를 분배에 적용하면 이미지 완성도가 더욱 향상될 수 있으니 여러분도 꼭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옵티몰 스텝 스케줄러 노드 추가 소식입니다 옵티몰 스텝은 모델, 샘플러 조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스텝스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기능인데요 사용자는 스텝스를 직접 연결할 필요 없이 옵티몰 스텝 스케줄로 노드를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 노드는 논문 기반의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스텝스를 계산하므로 생성 속도를 최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카라스나 sgm 유니폼 같은 시그마 분포 방식과 달리 스케줄 전반의 품질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스텝스는 결정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결국 스케줄러별 품질 평가는 여전히 사용자의 몫입니다 이 기능은 기존 스케줄러의 옵션이 아니라 컴퓨어아이에 새롭게 추가된 동긴노드이므로 테스트용으로 사용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컴퓨어아이의 GPU 가속 지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버전부터 하이터치 워터 모듈인 CU plus HGMM이 정식 지원돼 컴퓨어아이의 FP16 행렬 법생 연산을 더 빠르고 가볍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펼치 전에 ms-buildtools와 CUDA toolkit이 반드시 필요하고 환경 변수에 CUDA home이 올바르게 설정돼 있어야 합니다 설치 과정은 developer command prompt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데 화면에 나와있는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속도 향상 폭은 GPU마다 다릅니다 해당 설치 발표자에 의하면 RTX 4090에서 50% 속도 향상이 있다고 했지만 체감은 워크플로우 설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컴퓨어아이 명령줄에 텍스트 인코더 BF16 옵션이 새로 추가되어 RTX 3070 이상에서는 BF16 형식으로 인코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0.3.78에서 추가된 MLEO 디바이서를 위해 메모리 캐시 초기화 기능이 최대 추가되었습니다 캐시 비활성화 옵션이 추가되어 VRAM을 필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캐시가 비활성화되면 워크플로우는 매번 새롭게 시작되며 영상 모델처럼 VRAM 점유가 높은 경우에 효과가 있습니다 RAM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는 파이썬의 메모리 정리 방식에 의한 모심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유닛 구조에서 입력 공간의 크기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IP 어댑터나 SAG처럼 커텐션 구조를 활용하는 기능에서도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드 이미지 노드에서 이미지 파일만 선택 목록에 표시되며 게임직 파일 포맷에서 투명부 처리가 올바르게 지원됩니다 3D 파일 필터링 기능이 개선되어 이제 3D 모델 파일만 목록에 표시되도록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적용된 개선사항 및 버그 패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가 1.1룹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템플릿이 별도 PIP 패키지로 관리되고 초기 로딩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커스텀 모드 개발 환경이나 API 응답 구조도 함께 정비되면서 전반적인 구조가 더 안정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RTXV 노팅에서 압축률을 0으로 설정할 경우에 발생하던 오류가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멀티 유저 모드를 사용할 때 정상화에서 발생하던 무한 로팅이 수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어의 0.3.19 업데이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컴퓨어의 관련 최신 소식 및 정보를 계속 공유해 드리니 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레이팅 포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